10시 5번 아 배고? 10시 10시 30분 터키 첫 번째 음식 콩 같다구 병아리콩 같은 건가? 그걸로 맛있던데? 맛있게 드셨는데? 맛있게 드셨는데? 냄새 엄청 좋다 손떠야겠다 우와 맛있다 맛있겠다 양보기장 후추 비하인드 저렴한 닭 장면이 완전 완벽해 진짜 35도라고? 체감은 40도 넘었는데 포키 오~~ 찌개 조선 되어있다 보스온나 보다 엄청 옛날에 오셨네. 웃기네. 옛날 화폐네. 옛날 화폐네. 아 놀랬어요. 아 놀랬어요. 너무 놀랬어요. 아 놀랬어요. 아 묻었네요. 또 놀랬어. 아이고. 또 놀랬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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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보다. 여기는 배인데? 우와 배다. 와 배를 이렇게 잠시했구나. 와 큰 배 보였다. 고맙습니다. 드래곤이네. 우와 뱃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. 이제 안 놀랄 수 있다. 선원실이구나. 여기 있는 건가? 여기가 여기가 나를 보다. 해바를 보러 갔다니, 해산로 갔다니 여기가 매장으로 나갔더니 중국 중국 중국인 마을이 나왔네. 오 이런 식사다 여기는 차집이네 어어어어어 앉아서 전부 왜? 너무 좋아. 아휴, 이거 어떻게 했어? 말린 여쇼. 말린 여쇼... 여기 푸켓인데 푸켓 안 갔다. 우리가 포켓 메인으로 안 가니깐 남들과 다른 포켓들은 가자 한길 30이네 아 비누네 아 비누네 여기는 밥판 안되네 여기는 좀 다르다 어 5개 어 이런거 못했는데 이런거 더 저렇게 판다 가솔레 비밀리 파는구나 비밀리 파는구나 아 오 오 오 이사를 오르는 지민 세 이거 푸세 푸 아 푸다 푸사스 저거 봐 맛있어! 아.. 가! 하하하 볶음밥 한입 아 볶음밥 한입 먹어봐 왜 안 벌어 돈값을 했다 안에 걸기도 많이 오는 날씨 비 오고 나니까 깨끗해졌다 오는 날씨 오 후 후 맛있어서 두 번째 왔어요 이거 아는 냄새인 것 같은데 저는 몰라 오 맛있다 야채 제 딱지 비벼 의상이 맛있을까요? 드셔보자 다 먹으러? 음.. 내 숙대로 아니다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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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정철이는 제일 맛있어 그 직원으로 주직하셨어요? 네 알바.. 알바몬 알바몬에서 연락 올 수 있다 너무 일 잘한다 하하하 산에서 먹는 맛있는 라떼 한잔 맛있어요 아마존 어 이 차도 여기 왔었구나 우와 신기하다 하하 여기에서 차 세워야 돼 응? 응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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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لي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아 아 아이쿠 아이쿠 대박 하이! 대상 편안한 상표가! 아하하! 사랑하는 상표가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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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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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다. 안녕. 안녕. 나는 또 까만 해네. 눈 떴어. 여기가 담배랑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이렇게 적어놨어요. 둘 다?". 다행히 해당. 잘 안 먹어요. 여긴 남쪽은 세 남자네. 포켓은 안가봐, 나미 포켓은 안가봐. 아 뭐래? 포켓은 안가봐. 포켓은 안가봐, 나미 포켓은 안가봐. 포켓은 안가봐, 나미 포켓은 안가봐. 샀다의 park에서 이쪽으로 오 stressed and playing. 웨이버는 어디에 있는지 사라지는 않나? 안녕, 오랫동안을 위치해 보여주신 다 vig이AP! 일단 최대한 앞머리로 백닭사무소 부끄럽 아, 스타뚜스 하났네 우와, 도착했다 엄마, 도착했다 우와, 끝점에 왔어 잘 가요 망망대해로 아, 너무 힘들다 신발 완전 새까맣지 흑색이 됐어, 저기 걸어온다고 흐흐흐 도착했다 이리와 함께 도착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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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조용한 해변이다 진짜 와, 멋지다 도착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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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거기 봐 진짜 고유다 도착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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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유다 aked 아이고 안타깝다 여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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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 소름해? 강아지네 어머, 바다를 즐긴다, 쟤가. 바가! 아, 귀여워. 어머! 아, 귀여워. 조용히 해. 냐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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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냐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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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. 가! 이것은 이렇게 전혀가. 나는 냐옹! остр destructive 우와 꽉 채워졌네 고콩칸 오늘 자녀는 귀엽습니다 와 진짜 크다 아저씨가 많이 먹어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